여러분들 오늘 노형 슈퍼마켓이라는 곳에 관광장으로 왔을 수 봤습니다. 한번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 여기 뭐 괜찮네. 여름에 여기 앉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? 네 그러면 일단은 입장! 입장!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여기 노형 슈퍼마켓이라고 쫙 있네요. 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옛날 사진 같은 것들은 어디있고 옛날 사진들 많이 해봤는데 와 이렇게 많이 있네요. 와 예전에 이렇게 옛날에 구겨주소랑 보면 엄청 많네요. 네 빨간 머리에 이렇게 만화한 것들 꽃상 있네요. 이런 거 심바 때 뭐 이렇게 해서 싱다리 아이가 없대요? 싱다리 아이가 없대요? 이젠에 에이전에 풍경이 장난 아예 내 우와 멋있다. 와 이 뭐야 대박 어디로 가야 해 appeals니까 우와 대박 진짜 멋있어요 . 아 대박 와 대박 멋있네 여기 전하네 여러분들 전하네 전하네구나 전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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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해 오우야 장난 아니야 대박대박 와 진짜 멋있어 와우 와 진짜 대박 와 대박 멋있어 여러분들 너무 멋있다 이런거 언제 오냐 이럴때 오는거지 이럴때 와 대박 대박 멋지다 오우야 하악됐어 가운데 야 뭐있어 저기 뭐있네 여기 저기도 뭐있다 우와 대박 와 대박대박 오우야 오우 오우 이 오우 오우 고춧가루 맛있다 음 맛있네 간단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김 좀 드세요 국 안 맵죠? 국어땅 아닌가 반찬 괜찮죠 이거 반찬 이것이 맛조합이 반찬이 잘 됐네 간단한 간단한 반찬 요즘에는 경기가 안좋아하고 난 반찬도 반찬 사먹는 것도 다 돈이라 국이 매우냐? 매워 물 갖다 줄까요? 오구랑 된장국인데 오구랑 된장국인데 커피 저 매운 물 드세요 오늘 고구마 첫안에 간식 좋은게 잘 먹었죠 몇개요? 두개의 치워라 본놈에 오우 달건 rationale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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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리 나 German